광주시가 올해 3분기 지방재정 적극 집행 분야에서 경기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시는 올해 3분기 지방재정 적극 집행 소비 투자 부분에서 목표액 715억 원 대비 153.6%인 1,098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방재정 적극 집행 소비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시설비와 인건비 등 43개 예산 과목에 대한 집행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한 것입니다.